하하하하 반복이야. 1, 2, 3! 어우! 어우! 수고수고수고!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방탈출 해야 돼. 방탈출 딱히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욕실에서 제발 나와라. 욕실에서 나와라. 다음 코스로 서핑을 하실 건가요? 서핑은 좋다. 형 어디에서 서핑하고 싶어요? 나? 재성이만 있으면 여기는 하와이도 돼. 재성이만 있으면 여기는 하와이도 돼.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아 현지인으로 로컷.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 현지인으로 로컷. 나는 뭐 전혀 상관없어. 나는 어디든지 상관없어. 물과 보드만 있다면? 아 물과 보드만 있다면? 아 물과 보드 바람을 했다. 그리고 바다. 저는 욕조에서. 어. 서핑을 치기도 하고. 저는 욕조에서. 서핑을 치기도 하고. 자 가시죠 물. 물 어디서 갈까. 대신 되게 신나셔야 돼요. 형 형. 미국이 형. 야. 여기에 있네. 야 이거 타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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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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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또. 예. 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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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핑 인정. 우리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로프탑? 로프탑에서 고기 먹기. 고기 먹을 때 되니까 가야 된다며, 시승아. 예, 일부러 낮추신 것처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승아. 아까 우리 900원 남은 거 줘요. 900원 남은 거 그냥 출연료거든? 뭐? 900원. 900원. 900원이야, 출연료가? 최저임금이 이게 맞나? 우리 전 재산이야. 유니콘에 넣어주세요. 좋은 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흐드러지게 한번 놀러 갑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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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